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댕의 전낵면입니다. 제가 지금 등산중에 또 점심을 먹습니다. 등산중에 김밥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먹는것도 조금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. 물부터 좀 마실게요. 여러분들 물부터 좀 마시겠습니다. 물병이 희안하지요? 물도 좀 액겨 먹어야 됩니다. 김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꺼번에 다 먹을건 아닙니다. 제가 조금만 먹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먹을거에요. 돌아다니다가 또 먹을게입니다. 아따 맛있겠다. 요래 또 보이도록. 안꺼번에 다 먹을거에요. 안꺼번에 다 먹을거에요. 안꺼번에 다 먹을거에요. 잘잉 정말 맛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오랫동안을 먹나요? 아, 도대요 도대요 목에 꽉 막힌다 음, 맛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골다 아 아 아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다 먹고 이거는 좀 남겼다가 남겨놨다가 돌아다니다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먹을거에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 제가 산에서 점심을 점심을 먹어봤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